오늘의 영상 포인트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해준다 아니 총을 뭐 쏴본 사람이라 사람 자체가 변태라 존중해줬었다 오늘의 영상은 정신이 조금 없다 그럼 즐거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아 연예인을 뵙게 되다니 아니요 아니요 제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아 초대해드렸습니다 네 옷을 옷을 내가 이거 바꿔 입어야 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힐충 수업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해 오겠습니다 자 M을 누르시고 북캠을 최대한 확대를 합니다 쭉 몇 번 땡기면 되나요? 1, 2, 3, 4 4, 2, 3까지 3까지 오케이 확인 그 다음에 Y자 보이시죠? Y자요 2창이 보이시고 2창이 보입니다 여기 여기 1층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1층이요? 우리는 절대로 옥상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죽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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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1층에 떨어져서 제일 안쪽에 있는 방에 숨어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총 하나만 딱 먹고 그럼 제가 숙달된 조교님의 폼을 한번 배워가지고 삭제하자마자 알려주신 방법대로 들어가서 존버하고 있겠습니다 화킬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화킬이나 존버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듀얼하는 날이 오다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잘 날고 있습니까? 스킨에어가 바람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빠른데요? 1층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 숫자 요정도면 괜찮은 건가요? 아 너무 많은데 1층 떨어져야 됩니다 1층 일단 저는 총 먹었어요 아 벌써요? 아 1층 사람 너무 일단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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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총을 줘 내가 총을 줘 들어와 총알을 90개를 먹었는데 총을 못 먹었어요 어떡하죠? 일단 한 명 확실해 나한테 와 이 바보 진짜 나는 익히게 되는데 지금 아니까 도대체 총 주는 게 100만 년 만이에요 제가 이래서 내가 듀얼 안 한다고 이래서 내가 이게 알겠다 알겠다 알아버렸다 저 지금 알아버렸거든요? 오케이 일단 소리를 잠깐 들으세요 오케이 좀 집중하세요 어 저기 보이죠? 방금 봤습니까? 방금 봤습니까? 아니요 못 봤어요 아 진짜 문제 있네 문제 있네 오케이 봤어요 방금 봤어요 방금 봤어요 한 번도 봤어 오 난 안 안 아 아아아아악 저 저 저 저 분은 색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와 쟤가 나 죽였는데 아 저 복수 복수? 오케이 렛츠게릿 가자 으악 으악 오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여기 여기 있는데?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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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똑같네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아 이 킬 하셨다고 했는데 제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게 킬이 인정이 되는 거지 아니 그럴 거면 평생 눈 감고 있지 왜 이번 판에 보여드릴게요 절대 실설 다시 할 수 안하는 편이거든요? 이거 바로가면 됩니다 야야야 키보드 다 부러지겠네 저소음 적축이라서 절대 이정도로 깨지지 않습니다 아.. 한 40명 내리는거 같은데 지금 간단하죠 바로 나이스 총먹었어 난 총먹었어 빨리빨빨빨빨빨 내 앞에 한 명 내 앞에 한 명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카고팔 먹지 말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완벽한 장소 같은데 왜왜왜 어 나 봤어 봤어 어 방금 방금 반명인줄 알거에요 지금 야야 이가 이러면 확실이 아닌데 하나하나 또 있어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어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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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okay 어 잠깐 어 날짜 와 나 더있어 아aper놈 와아 나 더있어 확현을 못했잖아요 야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아니 짜풀이 안됐잖아요 당신 때문에 지금 아니 똑같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으면 왜 나한테만 그래요 ㅋ ㅋㅋㅋㅋㅋㅋ 마이크 소리 좀 줄어드릴까요? 잠깐만요. 대미님 만족하시겠어요? 너무 작아. 너무 작아. 대미님! 너무 작아. 형은 힘들어. 이제 두 판 했는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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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알겠어요. 일단 느낌 알겠죠? 100% 이해했어요 지금. 합이 안 맞아서 그런데 원래 두 명이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쏴야 될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리고 이제 기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실망감을 뭐 감출 수가 없네요. 희생해주는 사람이 입장을 감싸받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. 못해요. 끝났어요. 복습하면 돼요. 심화학습 들어갈게요. 복습이랑 심화학습이랑 같은 건가요?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. 전혀 안 비슷해 보이는데. 복습은 한 번 배운 거를 다시 되짚는 거고 심화학습은 한 번 배운 거를 세게 되짚는 거고 지금! 진작에 내렸어요. 오케이 오케이 아무도 없어. 좋아 좋아 좋아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난 먹으면 안 되죠?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! 살려줄게요 걱정마! 여기! 어? 나 왜 왜 왜? 주먹 들고 있지? 스텔조는 어디야? 왜 왜 거기 가는데? 으아아악! 화이팅! 야! 나이스!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! 여기 아니야? 아 어디야? 왜 이상한데 들어가 있어요? 아니! 여기 창문 있잖아 여기 아니잖아.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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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올로올로올로올로. 여기요여여여여여여여. 아니 뭐 닫으면 안 되지 바보 멍청이 진짜! 왜!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. 아 소리 들으면 되잖아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무한대기 하면 됩니다. 오케이 명륜진사갈비 느낌으로 무한으로 즐기면 되는 거지 앞으로? 그렇지! 오케이 알겠습니다. 우리 심심하니까 끝말잇기는 할까요? 낙타! 타조! 조타! 타조! 알! 알베기! 지금부터 두 글자만 합니다. 오케이? 아 오케이. 기 금 금 지 지 금 오 사 금 삼 수 수 금 아이씨! 금 옥 옥 금 와 안해요! 김 머리 깨뜨린다는 거야. 화킬해도 이거 괜찮은 거죠? 이것도 화킬이잖아요 어쨌든. 어쨌든 김계정님은 끝말잇기 못하는 걸로. 와 내가 초등학생 때 그 친척 동생들 데리고 했던 야 야변 짓 하는 거 똑같네 똑같네. 아니 나는 그냥 꿈부리끼 그냥 평범하게 했는데 왜 그걸 잘 못해요. 나 왜 갑자기 두 글자 하냐고 했다. 아 진짜. 어 내가 사보자. 오른쪽에. 오케이 먼저 쏠게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피가 별로 없어가지고. 뭐야 얘는 우리 아는데. 왼쪽 파이크. 대신 맞아줬어요. 대신 맞아줬어요. 세명이다. 큰일났다. 노! 김순이 18등이라서 이게 기분도 나쁘고. 아니 총을 뭐 쏴본 사람이랑 내가 뭐 듀오를 하든가 말든가. 사람 자체가 변태라. 대신 맞아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해. 대신 맞아주는 거 뭘 쏟아줬어. 지금 300% 대신 맞아줬다니깐요 제가. 아니 개인적으로 팬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. 아까 마음에 든다 그랬잖아요. 아 이제 마음에 안 들어. 왜 안 되노 파쿠로가. 아 이거 파쿠로도 못하는 사람이야. 아니 일로 와봐. 아니 아니야. 여기로 일로 파쿠로 해봐 여기로. 여기로 파쿠로 안 된다니까 여기. 그럼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되죠. 왜 이렇게 꽉 막히셨어요.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몰라서 안 했겠냐고 내가. 신발 드릴까요? 네. 저 이거 훨씬 신고 싶어가지고. 네 제 옷 입으세요. 아 이거 남자가 입은 거 좀.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내리시죠? 제가 원래 좀 빨라요. 침대에서도. 어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길 1보 직전 1보 직전. 우와 좋아. 우리가 너무 화가 많았던 거 같아요. 좀 이번 판 나긋하게 해봐 나긋하게. 이러지 말고 그냥. 아 여기에 총이 있구나. 저기 온다. 오케이. 오케이. 자 그럼. 지금부터. 북캠에 내리도록. 하나. 둘. 셋. 내렸습니다. 저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거 같아요. 제 뒤에 총 먹은 애가 따라오고 있어요. 이겨요. 노. 제가. 나긋나긋 느낌이 저희랑 좀 안 맞네요. 아 전혀 안 맞아. 왠지. 나긋나긋하게 해야 하니까. 걸어가고 있더라고요. 내 캐릭터가. 어떻게. 식사는 하셨어요? 저요? 저 지금. 애기 동원시키고. 낮잠 때리다가. 바로 게임. 진행하는 겁니다. 아니 그러니까. 제가 한 질문은. 밥을 먹었냐는 질문을 했는데. 왜 이상한 말을 하세요? 제가 문과라서. 어느 정도 제 문맥의 뜻을 이해하고. 제 말뜻을 이해할 거라고 예상했어요. 이과세요? 문과입니다. 아. 내 앞에 총 먹었어. 나 끝났어. 부정하지마. 진짜 끝났어. 와. 내가 파도 먹었다. 난 끝났어. 와. 파도 있다. 와. 와. 이 세다. 와. 살았다. 역시 이 사람은 총을 안 먹고 종벌을 해야돼. 일단 침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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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은 이미 했어요. 헬로우. 지나갑니다. 확보라고. 어. 총이다. 아니 왜 총이 안 먹는데. 아 근데. 지금 진짜 거짓말 안하고. 개정님이랑 같이 하니까. 지금. 제 옷을 보고 알아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. 그거 그냥. 특이하게 생긴 아저씨가 한복 입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. 너 얼굴이 더 특이한. 자 하나. 자 하나. 하나. 셋. 빠져. 아니 왜요. 왜요. 무궁화. 빠져. 이것도 하나요 지금. 순간 생각났어. 아니 왜 똑같이 내렸는데. 나보다 한참 느린데. 저 45도 비행 각도를 준수합니다. 준수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. 시야 준수가 울겠다 진짜. 아 너무 재미. 아 나 죽었어. 나 죽었어. 나 죽었어. 아 뭐하세요. 아우 진짜. 아니 뭐하세요. 심화학습. 심화학습. 알려주신 거 토대로 다른 장소에서 심화학습하고 있는 거잖아요. 아니 여기. 거기서 본부하면은. 다각도로 볼 수 있잖아요. 다각도로. 아 어지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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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반응 속도 잘 봐요. 왼쪽 보고 있다가 오른쪽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애 바로 쏠 수 있고.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나오면 왼쪽에 있는 애 바로 쏠 수 있어요. 잘 봐요. 그 말하다가 죽겠다 그 말하다가 죽겠다. 해줘. 드ielen아. 들어가봐. 뭐야. 오케이. 그 뭐야. 그거야. 그거야 그거. 그거야. 너무 잘했어.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들 이건 제일 잘했어. 아 일로 와봐. 빨리 빨리. 이거 할 수 있어요? 이거 로비 고인물만 할 수 있어요. 아무나 못하는 거야 이거는. 로비 고인물들 아닐. 이거 나처럼 30분에 10판 이상 하는 사람 아니면 이거 못해요. 아니 사과는 이렇게 잘 맞히는데 왜 총은 이렇게 못 맞혀요? 빨리 신호 주세요. 시그널 시그널! 지금 지금 지금! 자 1층으로 떨어져야 돼요.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. 제발! 아니 좀 1층으로 좀 떨어져라 좀! 1층으로 떨어져라 제발 좀! 어 뭐야 뭐야! 왜 왜 왜 왜 왜! 뭐 왔... 잡아주지! 뭐야 얘... 어... 아 임마 솔코드였어? 어 누가 내 쏘는데 누가 내 쏘는데? 제미님... 머가리에다가 30발 다 쏴고 있어. 아 날 쏜 사람이 당신이었어?